뱅뱅 남편사님 뱅뱅 남편사님이었습니다 이쪽은 장대욱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제가 음반을 좀 들고 왔는데요 쌉니다 8천원 밖에 안하고 5목 밖에 안되었지만 30분이 넘는 기능 남편사님 혹시 관심있으신분은 그만끄나와 저한테 오시면 동행하실수있구요 동행하게 초대해주신 3분별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곡은 이쪽에서 저쪽 여자들 조언 올라다니 옆에 배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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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감사합니다 고맙우 collectively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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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